음악 최영호의 경제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인포싹 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입니다 오늘 중국증시 얘기를 좀 전문가들이랑 해보죠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계시는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요즘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있죠 효리부동의 김종혁 전문위원 근데 왜 효리부동입니까? 이효리? 이효리? 설마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효리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어떻게 닮았겠어요 그러니까 효리부동이라고 해서 성질은 비슷한 거 아니야? 두 분이 이효리하고? 이효리 성질 드럽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나 그 효리부동에서 효리 효자만 바꿔서 그 효리부동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뭐 그런 종목을 찾아달라 그래서 그런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최영호의 만주벌판하고 똑같구만 만주벌판은 왜요? 만주벌판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드리겠다 단일 종목에서 근데 네 중국 증시의 얘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이요? 네 최영호 박사님이 인포스닥 데일리에 합류하기로 선언한 그런 날 아닙니까? 그거는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만두고 2007년에 유엔에서 정한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거는 아주 지금 기억이 생생한 게 인천 상륙 작전이 오늘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때 젖병 물고 우리 유무차에다가 나이 얘기는 안 하기로 했지만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 2008년도 9월 15일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이거든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냐면 프리머니데이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경제의 본질은 나눔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 500원 1000원까지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넥타이 하고 좋습니까? 네 이태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프리머니데이니까 이따가 뭐 돈을 서로 주고받읍시다 아니 그러지 말고요 오늘 출연료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어 그래요 오케이 네 뭐 프리머니인데 뭐 그러니까요 네 저기 북한연구소에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연구소요? 네 가까이 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원사나 아니에요 어 그래요? 통일부라고 돼 있지만 국정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10월에는 무슨 반격을 해요? 중국에서? 어 일단 지금 벌써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다가 9월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종업지수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최근 들어서는 뭐 2차전지만 오르고 나머지 주식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편차가 심한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들어서 뭐 삼천선 초반까지 위협하던 증시가 그래도 꽤 지수 기준으로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대영주 기준으로 보면 대영주는 또 오른 게 없고요 홍콩의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못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럼 뭐가 오르고 있느냐 시진핑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상해의 커창관 이쪽이 이제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선전에 소위 여기도 2차전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 복력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또 철강 이런 업종들이 9월 시장에서 주소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잊혀졌었던 중국도 이제 뭐 신성장 동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플랫폼 기업 이런 것들이 가장 뭐 주도하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이제 우리가 국영재 종목이라고 치부했던 철강주를 포함한 이런 원자재 종목군들이 시장을 리더하면서 뭔가 조금 질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중국에서 이제 규제가 시작되면서 그 규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산업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따가 우리가 더 깊숙이 얘기했으면 공동부유 국가자본주의를 이제 뭐 확실하게 만드는 부분들에 뭐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너희 많이 컸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뭐 김정인 의원이 분석한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얹히자 그러면 국경에다 거래소 하나 더 넣는다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일단은 유동성이 올 스톱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그쪽으로 기술주를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지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증시가 어? 뭐 우리 막내가 태어나?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 거의 플러스 지금 중국 인민들 전체에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 뭐 증시 투자 특히 해외 투자를 지금 허용한다는 얘기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불확실성이 지금 대두되는 순간에서 거기서 뭐 조그만 포션이라도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증시를 흔들고 있고요 중국 유엔화가 너무 약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다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막혀있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인데 뭐 외국인 투자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신흥국을 대표해서 가는 돈이 지금 빠지고 있고 사실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들어왔다가 어떤 날은 안 들어왔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 뭐 전반적인 지금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면서 네 일본 주식이 올랐잖아요 그죠 일본은 이제 세상 바뀐다는 소식이 네 그래서 일본이 올라가니까 이쪽 돈이 그쪽으로 가서 10월 달에 중국 증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느림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는 일단 수급 문제에 있어서 돈들이 투자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금 보유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외국인들이 빠지는 건 확실히 눈에 보이니까 네 근데 빠지더라도 증시에서 빠져서 중국에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게 나와서 딴 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유럽하고 일본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걱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증시에서는 빼더라도 한국 바깥으로는 지금 안 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진짜로 다각적으로 봐야 될 것이 10월에 중국 증시라고 보여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북경에 이제 생기는 거래소는 기존 기업들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프리ipo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걸 가지고 그동안 돈 많은 애들이 장난질을 쳐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에이티라고 불리는 뭐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쪽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뭐 샀다 팔았다 돈을 줬다 안 줬다를 반복하면서 소위 이제 돈 놀이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 돈이 잘 도는 것이 아니라 소위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돈 좀 벌게 해줬더니 지들 마음대로 이제 돈을 막 조절해서 회사를 샀다 팔았다 하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기업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동안 너무 풀어줬다 그랬더니 이제 한번 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게 된 거죠 네 이번에 북경거래소는 그런 창업판보다도 아래쪽에 놓여있는 그런 기업들을 상장해서 네 그 BAT에 가서 손 벌리지 않아도 스스로 상장할 수 있게끔 스스로 자금을 조절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장에 노는 자금들이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그 경로를 하나 터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원활이 될까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국가가 다 거의 다 통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고 자꾸만 큰 기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건데 네. 그걸 막았잖아요 그것도 막았고 미국에서도 니네 미국에 상장하려면 재무제표 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그럼 테러는 막혀있고 좋아 한번 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 니네가 우리가 자본주의인데 국가 자본주의고 그러면 주주의 이익보다는 네 인민의 이익을 어떻게 하느냐를 니네가 밝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공동부유 네 공동부유 까불지 말고 니네 뭐 많이 컸는데 더 막기 전에 이제 니네가 우리 하라는 대로 해 뭐 우리 보고 전당포라 그래 이제 이게 스토리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놓고 그들을 키워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베이징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을 시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것은 네 그동안 소위 이제 프리 ipo 시장에서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었던 거를 아예 제도화 시켜서 그쪽으로 돈을 몰아주겠다는 걸 정부가 선언했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박사님 얘기 중에서 박사님 이제 큰 그림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 9월달 들어서 바뀐 지표는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장기 자금이 중국 증시로 꽤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 과거에는 그런 구조인데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증시의 전체 비중에서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b 시장이나 홍콩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있었지만 본토 a 증시는 3% 밖에 안 됐거든요 되게 작았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의 목적지는 a 시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a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의 포션 자체가 그동안 홍콩이나 다른 쪽에 대안이 있었는데 네 그 대안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쪽에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a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장기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은 무조건 나쁜 놈 안 될게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끝에 뭐가 있냐면 지금 목적지가 중간 중간기착지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북경올림픽이에요 이제 북경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을 이번에 내년도 2월 때를 했는데 그때까지 하고 북경올림픽에서 뭘 선언할 거냐면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장 먼저 북경올림픽 경제 회복을 이룬 나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이제 뭐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네 시장을 국제화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뭐 너무나 많이 돌려서 이게 뭐 흔들지 못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속도 조정과 그다음에 폭과 넓이를 지금 조정하는 그런 형국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알리바바나 이런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여부 아닐까요 그건 우리한테나 관심 있죠 뭐 시진핑 선생님 저 책상 위에는 그 보고서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투자 중에서 찰리 머거 같은 사람도 알리바바에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로 급락을 했는데 그럼 그들의 투자하는 것이 맞냐 이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경제나 정책 방향이 흘러가는데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제 자본주의 극과는 조금 다르게 국가가 미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막 출렁거리고요 그렇죠 지금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것들은 다 이미 날아가고 있거든요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이미 날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이 또 뭐하고 있냐면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철강 기업들 철강 기업들 이런 쪽에서 수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뭐 한국 기업들에게 일부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탈탄소는 가겠다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중국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BAT의 반등이 언제 나오느냐 보다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다음에 9월 달에 올라가고 있는 소위 국영제 굴뚝 종목군들의 반등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인가가 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던 그런 종목들의 반등이나 아니면 그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IT 지금 규제로 주저앉은 IT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그쪽에 지금 흐름이 탔으니까 그쪽을 보자 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여러 이제 그 증권사 그 주요 증권사들의 중국 보고서들을 한 뭐 다섯 개를 쭉 한번 읽고 왔는데요 다 얘기하고 있는 게 IT에 대해서는 저점일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정책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날지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너무 크구나 네 그래서 뭐 분명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정책 강도와 방향이 이 정도일 줄은 전문가들도 대부분 예상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덤벼들기 보다는 한 템포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굴뚝주 중에 이제 건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지금 시진핑이 다음 타겟으로 삼는 게 부동산이면 네 그쪽은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부채의 문제죠 부채의 문제가 이제 연결돼 있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국가 자본주의의 목표는 주주가 이득을 얻고 기업이 융성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용만 해주면 돼요 고용이 키워드예요 여기는 근데 지금 뭐 진짜로 600만 이상씩 대학교 졸업생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지금 자기의 이제 뭐 연임을 넘어선 집권 큰 그림에서 지금 황제가 되고자 하는 시진핑 고용과 실업률이 삐끄덕하면 이거는 뭐 인민들이 가만히 있을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취업계수가 높은 그러니까 뭐 얘기 굴뚝산업 네 굴뚝산업 이런 것들을 중후장대 네 일단은 뭐 북경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우고 거기서 치고 나가는 부분까지는 어떤 it it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아마 자금들이 도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된 주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최근에 헝다그룹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그룹이 지금 뭐 부도난다 뭐 해서 난리거든요 헝다가요 네 주가도 이제 급락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 중국 경제에 대해서 폄하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커봐라 여기 부채 많다고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냐 결국 문제 터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연결해 보면 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건설기업들 별거 아닌 거 아냐 이렇게 치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은 또 금융이랑 연결이 바로 직접적으로 돼 있으니까 네 생각을 바꿔보시죠 네 그동안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헝다그룹에게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지고 너무 이제 소위 사치항락에 가까운 그런 쪽 하지 마라고 여러 번 경고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그 제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쪽으로만 돈 놀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택 건설 같은 거 다 망가지고 건설사 망가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뭘 만들고 있느냐 태양광 네 풍력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신오팩의 주유소를 수소 충전소나 수소 관련 시선으로 바꾸는데 전면적으로 지금 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몰라도 네 소위 탈탄소로 가기 위한 인프라 건설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말 그대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지 그럼 건설업자들이 놀거나 건설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소위 탄소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바오선 철강이 되게 웃긴 게 지금 철강 가격 급락하고 있거든요 네 주가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수출도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들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탄소를 바오산 철강보다 더 많이 만들어냈던 중소기업들 싹 정리하고 네 오히려 바오산 철강의 역할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뭐 CCU 같은 그런 탈탄소와 관련된 모멘텀을 이쪽으로 몰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 특히 예전부터 이제 박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뭡니까 세계 팩번은 에너지 패콘과 함께 한다 그러면 결국 탈탄소라고 하는 것이 수소경제로 나가는 핵심이라면 미국보다도 지금 중국은 더 강력하게 이쪽으로 아예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면서 기존의 시노팩과 같은 화학그룹이 탄소그룹이 수소그룹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수소 시노팩 얘기를 들으니까 수소 현대차가 좀 뼈 아프겠어요 중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좋은 경쟁자가 이제 뭐 세워졌다고 보고요 이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중국은 지금 꽃놀이패를 잡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거기는 아직도 석탄할 때는 앞으로 더 떼도 돼요 거기는 왜 그렇죠 지금 거 두 배 왜냐면 걔네는 비교하는 그 분모가 네 gmp에요 근데 gmp가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아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더 탄소해도 자기네 목표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 전 거에서 지리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쓰고 뭐 탄소 줄이려고 경쟁하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중국의 종속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다 사갖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러네 네 그래서 탄소중립 이거 국가 대계로서 이거를 발전시키려면 주변국까지 다 봐야 되는데 조금 이거 지금 첫 단추에 지금 잘못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뭐 1 2 3안 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변수해서 닦으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아 저는 그 탄소중립하면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이게 힘에 부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아 중국 지금 꽃놀이 패려니까요 그거 50년까지 만든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gmp를 늘리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와요 어 그래서 더 떼도 된다는 지금 뭐 판단 들을 하고 있어서 야 이 부분은 진짜 앞으로 싸움에서 굉장히 커지고 아 그리고 옆나라에서 이렇게 떼고 지금 우리도 밤나라 뱀나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옆나라에서 떼면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아져서 아 주변치경이에요 공기청정기만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더 떼면 공기청정기 관련주도 들여다봐야 되겠네 그거 거기까지 가지는 모르겠어요 자 중국 부양책 4분기에 쓸까요? 근데 중국이 재밌는 게요 지금 네 중국이 코로나도 제일 먼저 걸리고 제일 먼저 확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원인국이다 뭐 여러가지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더 뭐 과학적으로 밝혀야 될 내용들이고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되면서 가장 먼저 또 선언한 게 우리가 코로나 잡았다도 제일 먼저 선언한 그렇죠 맞아요 돈 푼 것도 미국보다 중국이 더 먼저 풀었고 더 먼저 지금 한국을 네 긴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을 한 거죠 네 향후 안 좋아지면 중국은 풀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도 예전과 달리 머리가 똑똑해져서 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2008년도 미국이 터졌을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이 먼저 한번 투입하고 그 다음에 추가 투입이 필요했을 때 중국이 또 투입해주고 네 총대를 맺지 그때는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끊이지 않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유럽 미국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중국은 미국이랑 거의 돈에 관련해서는 한몸 아니에요 거기가 잘못되면 일본과 미국이요 아니 중국하고 채권으로 그러니까요 채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요 일본 일본은 뭐 그래도 미국편 손 들어주지 않겠어요 워낙 깨깅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돈을 풀면서 경기 유아책을 쓰긴 하겠지만 과거처럼 막 돈이 넘쳐날 정도로 풀어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4분기에 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은같은 9월이 지나고 금같은 10월이 중국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경절이 있는 그 10일의 연휴가 있는 그 국경절이 다가오고 근데 학원 다니나 봐 응 학원 다니 그러니까 학원 다니나 머니투데이에서 보내주는 거 아니야 머니투데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유려한 용어를 쓰진 않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뭐 많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던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들으면 그냥 감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금같은 10월이기 때문에 그 연휴를 어떻게 보낼 거냐가 중국의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12월이 최대 소비 시즌이지만 여기는 9월 10월이 최대 소비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쪽에서 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살펴보면 최소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을 만큼 정도는 계속 뭔가를 공급해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땅 무조건 땅을 파야 되겠구나 그러면 요원의 그 뭐 쌍십절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 그거 크게 못 벌리겠네 뭐 예전만큼은 크게 벌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를 만약에 막아놓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면 그건 또 인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바라는 부분이니까 대신 정책을 최근에 어떻게 돌리고 있냐면 옛날에 알리바바에서 뭐 외국 거 많이 팔고 이랬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뭐 청년들이 알고 알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국 브랜드를 더 확산시키고 이런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하나 해서 죄송한데 준비한 거니까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현대차 제1공장 제2공장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샤오미가 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또 우리가 뭐 4분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존에 다른 나라가 갖고 있던 그런 제조공장을 중국 업체들이 누가 가져가느냐도 한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 거기 정점은 테슬라다 그러면 100% 테슬라 왜 테슬라죠? 저는 외국 기업을 유일하게 자기네들이 100% 갖고 있는 유일한 공장이에요 중국에서는 다 50대 50 이렇게 다 50대 50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거는 딱 자기네 테슬라가 가지고 테슬라 100%예요 거기를 갖고 오면 다 나머지 건 쫓아오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거까지 가면은 뭐 테슬라가 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요새 똥줄이 타 갖고 갔다가 뭐 고갱 하면은 지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10월 4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분기점이 이제는 어디까지 어디냐면은 10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지금 만나는 게 지금 거의 뭐 외교가에서는 확정적이다 대면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 사실 중국의 큰 부분들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딱 자기 정비를 해놓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국제화되는 부분들로 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 는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큰 흐름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샤옥강 뭐 소강사회 를 만들고 뭐 이런 건 이제 완성했 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많이 듣게 되는 것은 뭐냐면 대동이에요 샤옥강 다음 단계가 자기네 목표가 대동이거든요 네 대동 네 네 뭐 동말 동자 그러면 다 같이 잔사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 부위 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지금 중국처럼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일어나는 그 사회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밑에 애들을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 애들을 내리면 된다니까요 아 밑에 있는 사람들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위해를 내리면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위에 거를 계속 내려갖고 대동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중국이 사정전국으로 흐를 수도 있겠네요 북경올림픽 끝나면 아 이제부터는 풀어줄 때가 됐거든요 네 북경올림픽 국제적으로 다 와서 뭘 할 거 그러면 이제 휴양차를 불 켜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흥청망청 써라 네 그리고 이제 g20이 끝나고 나면 10월 달에 회의를 하고 나서는 이제 국제화 되는 듯이 이제 보일 거 거든요 네 그게 골든타임 아 그리고 북경올림픽 끝나고는 꽉 재야 내년도 100주년 이제 이걸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이 아주 경색된 뭐 그런 사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나갈 방향을 정할 테니까 고대로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는 대부분의 얘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 얘기하는 공동 보유는 과거처럼 평균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자가 네 뭐 부자 거 뺏어서 여기 나눠주고 뭐 이렇게 잘 살자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제 됐어 거기까지 그 대신에 너희는 세금 조금 더 내 이 정도의 규제인 거고 네 근데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겐 그게 엄청난 타격인 거죠 야 우리 무한 성장할 수 있어라고 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야 너희 딱 거기까지만 해 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소위 이제 최상단에 있는 미국을 바라봐서 만들었던 대척점에 있는 바이두나 뭐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은 네 거기까지 더 나가면 죽일 거야 이런 이제 단계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동안 전혀 키우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들을 키울 텐데 네 이거 약간 독일이랑 비슷한 모델로 만들겠어 그게 뭐죠 그래서 반도체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쏟아 부을겠다 우리가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쏟아 부을 거야 탈탄소 유럽이 합성한다고 웃기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 전환 기업들에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그들 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미 잘 돼 있는 기업들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저 밑에 서 있는 뭐 진짜로 옛날 애플 시작했던 것처럼 뭐 주차장 한 칸에서 연구 시작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돈을 조금 몰아줘서 네 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몰아주지 않았나요 근데 그게 그동안은 IT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이 아니고 제조업 쪽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처럼 성장 모델 포기했다 소비 중심으로 내수 중심으로 가는 건 맞지만 근데 미국처럼 서비스업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독일식의 제조업을 좀 더 고도화하고 제조업을 좀 더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제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탈탄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중심축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중국의 목표라는 거죠 야 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ESG를 핑계로 해가지고 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SK SK도 약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형태라 하지만 목적지는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목적지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중국 정부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또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방향이 그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중국 증시의 방향이나 골라야 될 섹터는 아마도 좀 그런 쪽이 아닐까 그러면 중국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알리바바가 그렇게 막 빅테크 기업들이 당하는 규제 당하는 걸 보면서 다들 어? 이렇게까지 회사를 막 쪼개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뭘 다른 걸 못하게 만들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잖아요 그게 저는 7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그 기조가 기조가 가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 회의에서 돌아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싸울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 미중이 또 싸워요? 네 바이든이 굉장히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10월 달에 이제 예산 처리하고 10월 달에 또 삐끄덕하면 뭐 연방정부 지금 올 수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한 파스 더 쉬어야 되고 아 네 등등의 좀 중국으로 또 눈을 돌린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삼으시면 진짜 금 같은 시월이 오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박사님이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올림픽까지는 압박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변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텐션을 높일 거냐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렇죠 또 코로나 변수도 있고 이 두 가지 변수가 그렇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림픽 기간까지는 좀 더 풀어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내린 것 중에 아까 언급드렸던 BAT는 좀 빼고 네 왜냐하면 변수가 많으니까 얘는 좀 빼고 소비주들 이런 것도 엄청 빠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소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PPI하고 CPI 차이가 거의 9% 가까이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자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를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기업이익이 좋아질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비자 기업들이 꽤 많이 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 기업들이 일시적인 어떤 부양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등할 가능성 짧게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탈탄소와 관련된 에너지 그룹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 돼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탄소 하면 다 2차전지 수소 이쪽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좋은데 이미 엄청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CATL이 지금 시총이 200조가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이들이 분명히 과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탄소라고 할 때 그것만 사지 말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시노팩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신 이제 약간 다이나믹하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귀찮으시면 같이 사서 계속 들고 가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이나믹하게 비중 조절을 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요 굉장히 국내 주식보다 하시는 들 보니까 조금 더 그래프도 많이 보시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데니까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는 최왕호의 경제토크 네 거기가 아주 뭐 광맥이죠 광맥 최왕호의 경제토크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일러